조심하세요 자 우리 공부해 봅시다 오늘 8과 영화 자 영화 여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한번 한번 해봅시다 영화는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자 기본어휘 영화 관련 어휘 봅시다 자 아 나 한번 읽어 보세요 아 Sure 처음 콩 lamps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아 아름이 한번 읽어 보세요 그렇죠. 영화 제목. 영화 제목. 영화 감독. 영화 배우. 연기하다. 상영하다.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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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스피오스콥. 어렵지 않아요. 감정 관련 어휘. 여기도 크게 어렵지 않아요. 디안 한번 해보세요 시스템하다, 부산, 무스라, takut,는 혼자, 걱정, dormir, 다 잊을 수 있겠네 기다, 녀석 그렇죠 그래서 기쁘다 슬프다 는 다 알고 그렇죠 기쁘다 슬프다 알고 행복하다, 불행하다 알죠? 바하ギ아 불행하다 tidak 바하ギ아 행복하다, 불행하다 자 알아두시고 행복 그러면 그 바하 기아한 행복 그 다음에 즐겁다 금비라 쓴항 그쵸 문연한 깐 많이 했죠 그죠 지루하다 보쌈 외롭다 그 다음에 우울하다 알아두세요 디프레시 우울하다 심심하다 보쌈 자 심심하다 보쌈 지루하다 보쌈 어떻게 다를까요 음 자 어떻게 다를까요 아 나를 어떻게 다를까요 아 지루하네 두보쌈 어디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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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요 아주 좋아요 심심하다가 그냥 보쌈 하자 보쌈 오늘 너무 심심해요 까르나 띠다 가다 그기 왔다니야 아하 띠다 가다 아빠 뭐 버릇도 모았니야 심심해요 오늘 너무 심심해요 하자 보쌈 하자 야 심심해요 근데 지루하다는 버릇 오브젯 아따 이가 책이 지루해요 영화가 지루해요 버릇이 가야 이가 지루하다 알겠죠 그래서 책이 지루해요 영화가 지루해요 하고 재미없어요 재미없다 지루하다 비슷해요 음 알겠죠 그래서 지루하다 재미없다 비슷하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가 지루하다 심심하다는 그냥 심심하다 오늘 심심해요 오늘 너무 심심해요 이렇게 하면 되요 네 무섭다 닦고 놀라 닦게 못 기다렸죠 어려운 거 없고 그 다음에 뭐 외롭다 그 스피한 그쵸 남자친구가 없어서 외로워요 그래요 불렀었니 외로워요 네 어머 어머 어떡해 외로워요 괜찮아요 nct 있어서 괜찮아요 nct 있어서 괜찮아요 그래요 nct 파이팅 자 다음 Dad 네 선생님 위타 우타 위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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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침 위타 위 타 위타 위타 버릇이 많아. 화나다, 졸리다, 졸리다, 그립다, 그리워요, 아요, 그리워요에요. 졸리다, 졸려요. 자 알아두시고, 그 다음 뭐 단어는 어려운 거 없어요. 다음 문법 한번 해봅시다. 자 문법. 첫 번째, get. get. get은 한국말의 뜻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아깐도 get이 되고, 마오도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뭐 른짜라냐, 또 get이 되겠고, 그 다음에 스파르티냐, 어클리아탄냐, 까양냐, 또 get이에요.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 스파르티냐, 끌리아탄냐, 까양냐를 배울 거예요. 그래서 뭐 어렵지 않아요. 그냥 get만 붙이면 돼요. get어요. get어요. get습니다. 만 붙이면 돼요. 그 다음에 람빠오는 그냥 앗 또는 엇 겠어요. 앗, 엇, 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앗하고 엇만 붙이면 돼요. 알겠죠? 자,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 좀 또. 자, 플러스 언니가 한번 읽어봤자, 뒤에 아래 뒤깐 해보세요. 한다의 구름이임어요. 내일 비가 오겠어요. 람빠오 길로 뜯어. besok sepertinya akan hujan. 으음. 빅건하죽. 빅건하시겠어요. 좀 suis어요. 여행이 우엘라, 입장라라. 신은 시홀말 차 보소 조계 소요 부디 kamu pasti senang karena kamu mengerjakan 이전 landed enggak 있음 이게 이게 종마 masih 개 소요 보이시니 고요 sepertinya enak 고지는 종마 바빴바바마 개 소요 네.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네.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그렇죠. 비가 오겠어요. 그래서 오다. 오다에다가 개쏘요가 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겠어요. 피곤하시겠어요. 피곤하시다에서 개쏘요가 붙었고. 네. 좋겠어요. 잘 알아두세요. 남자친구가 생겨서 좋겠어요. 그렇죠? 좋겠어요. 잘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맛있겠어요. 와 정말 맛있겠어요. 맛있다에서 개쏘요가 붙은 거고. 바쁘다에서 바쁘다. 됐죠? 그렇죠? 그래서 개쏘요가 붙어서 바빴 개쏘요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개쏘요가 된 거예요. 네.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오케이. 그래서 개 알겠죠? 그렇죠?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개쏘요, 개쏘요. 앗, 개쏘요. 앗, 얻, 개쏘요. 앗, 얻, 개쏘요만 붙이면 돼요. 그 다음에 네요. 네요 잘 알아두세요. 네요는 인도네시아 말에 딱 맞는 말은 없어요. 그냥 비슷한 말로 와, 오, 야, 이 정도. 알겠죠? 그래서 네요만 붙이면 돼요. 다에다가 네요만 붙이면 돼요. 자, 쪼또를 바로 봅시다. 자, 니아 한번 해보세요. 네. 한국말을 정말 잘하네요. 와, 까묵 반대 벌바바사고리야. 가방이 아주 예쁘네요. 안보이 잔딱nya 봤어.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날씨가 좋네요. 날씨가 좋네요. 김치가 너무 맵네요. 두 김치냐 갑니다스요. 집에서 학교까지 한 시간 걸려요. 집이 멀네요. 다리 루마, 삼계스콜에, 루마가 마구 1잠. 루마가 마구 1잠. 응, 잘했어요. 그래서 네요. 할 때 이렇게 써주면 돼요. 야, 정말 정말 예쁘네요. 정말 예쁘네요. 와, 짠띠냐. 할 때 이 느낌. 그냥 알아두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아어보다. 자, 아어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잘 알아두세요. 아어보다. 쪼바. 자, 아어보다는 쪼바요. 쪼바. 문쪼바. 알겠죠? 문쪼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아어보다를, 쪼바를 굉장히 좋아해요. 한국 사람하고 인도네시아 사람하고 다른 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쪼바가 달라요. 한국 사람들은 쪼바를 굉장히 좋아해요. 선생님이 좋아하는 단어도 쪼바, 짜리, 짜라냐. 쪼바, 짜리, 짜라냐. 방법을 찾아 보세요. 이런,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쪼바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문뚝. 알겠죠? 문쪼바. 가다다사라 하다. 해보다. 해 보다. 해 보다. 뭐 이야기하다. 이야기 해 보다. 알겠죠? 뭐 전화하다. 전화 해 보다. 남자친구한테 전화 해 보고 전화 해 볼까? 이렇게 해 보다. 그냥 깎다다사라는 단은 그냥 아 보다, 어 보다 하면 돼요. 아 보다, 어 보다. 가다. 가 보다. 만나다. 만나 보다. 좁아 부르또. 그렇죠? 먹다. 먹어 보다. 읽다. 읽다. 읽어 보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 보다. 보컬 아. 오. 어보다. 스마 보컬. 슬라임. 아. 아따. 오. 어보다. 똑같아요. 그렇죠? 아어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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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선생님. 제주도에 한 번 가 보세요. 정말 아름다워요. 조금 더 워요. anys 65濡 가자마자 포로 vaccinate. 좋은 전 английannen. American переп 마아쥬 마시 네요, 한 번 대시오 보새요 와, apple ini enak sekali, cobalah apple ini 민준비, 바다에서 낙시 를 해 봤어요 민준비, 당신은 처음에 만신을 할 수 있다면 아니요, 하지만, 당신은 해 봤어요 그렇죠, 해 봤어요, 해 봤어요, 잘 알아두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한 번, 이 아어보다는 보통 한 번 하고 자주 써요 한 번, 블라블라, 아어보다, 한 번 먹어보세요 응? 한 번 먹어보세요, 한국 음식 한 번 먹어보세요 한국 음식 한 번 먹어보세요 할 때, 안 써도 돼요 한국 음식 먹어보세요 해도 되고, 한국 음식 한 번 먹어보세요 이렇게 쓰는 게 더 좋을 때가 있어요 뭐, 인도네시아에 한 번 가보세요 알겠죠, 그래서 이 한 번 하고, 스칼리하고 다르다 그랬죠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은 스칼리, 사뚜깔리, 그냥 한 번은 쪼바예요 알겠죠, 쪼바, 아어보다, 그래서 한 번, 아어보다 알겠죠, 산희씨 네, 그래요 네, 자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질문 없으면, 우리 부쿠라띠한 한 번 해봅시다 자, 부쿠라띠한, 팔과 영화, 73쪽이에요 부쿠라띠한 73쪽, 팔과 영화, 한번 해봅시다 자, 다 찾았어요 자,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쭉쭉쭉쭉쭉 빨리빨리 해봅시다 어렵지 않아요 자, 1번, 아누아로 한 번 해보세요 아, 아누아로, 마이크에 문제가 있어요 마이크에 아, 미어온ập 빼고 해보세요 헤드폰 빼고 이야기 아,eny 리얼탈 남 두 유 잘해보셔요. 필름드라마, 멜로영화, 필러식, SF영화, 공포영화, 룬코미디, 코미디영화, 액션영화 그렇죠. 잘했어요. 다음 2번, Dian 해보세요. 자, Anthony. 재미있다, menarik. 재미없다, tidak menarik. Si Nista 간다, segi. 잘했어요. 다음 3번. 아르미, 아르미가 여기 뒤에 아르디깐 해보세요. 네. 그렇죠. 여기 발음, 상용하다. 상용하다 라기보다는 상용. 알겠죠? 상용하다. 좀 어려워요. 상용하다. 자, 한번 해봅시다. 1번 아르미, 아르미, 베자나 한번 해보세요. 디바자, 디아르티깐. 저 영화 어때요? 어떻게 filmnya? 코미디. 코미디 영화라서 아주 웃겨요. 음. 왜냐면 film 코미디, 정말, 정말 웃겨요. 이 영화의 어떤 배우, 어떤 배우가 나오니까? 어떤 배우, 어떤 배우가 나오니까? 배용준이 나와요. 배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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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용준 팬이에요. 상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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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까지해요. sampai hari ini. 상냥해요. 상냥해요. berapa tiket bioskop yang dibeli? 내장 사세요. 제가 4종류가 4종류가. 사세요. silahkan beli 4종류가. 그렇죠. 영화표라고도 하지만 그냥 티켓이라고 해요. 한국말로도. 영화티켓. 또는 티켓이라고도 해요. 알겠죠? 영화표 티켓 다 써요. 잘했어요. 바구스. 자, 그 다음에 공포영화, 멜로영화, 액션영화, 웃기다, 무섭다, 신나다, 슬프다. 어렵지 않아요. 그죠? 자, 정우 먼저 한번 해봅시다. 플러스언니 정우 디바자 디아르티컨 해보세요. 공포영화를 봅니다. 아, 이 설라야. 키넥스. 아, 너무도 와 설라이니? 단성사 아니고 키넥스에요. 키넥스. 키넥스 극장에서 봅니다. 만어던 디 요소 키넥스. 아, 단성사 맞네. 단성사에서 봅니다. 단성사 극장에서 봅니다. 다음 3번. 네. 3번. 아, 4, 4월, 10, 10, 10, 10, 4월, 14일. 4월, 14일 오후 3시에, 3사람이 영화를 봅니다. 4월, 5일 오후 3시에, 5일 오후 3시에, 5일 오후 3시에, 8시if drove. 5일 오후 3시에, 15일 오후 3시에, 15일 오후 1개. 4원. 아, 5막 pous앞입니다. 필름nya CELEEl, 5미터, 4시 awン칙 A정. 5만ан они 영화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렇죠. 영화가 신납니다. 잘했어요. 다음, 산희언니 준영 해보세요. 네, 선생님. 멜로 영화를 봅니다. 서울 극장에서 봅니다. 있어요. 서울 극장에서 봅니다. 네. 내 사람이 영화를 봅니다. 영화가? 영화가 슬픔입니다. 아 슬픔입니다. 영화가 슬픔입니다. 영화가 슬픕니다. 알겠죠? 잘했어요. 다음 아오 보다 해봅시다. 만나다. 보다. 그쵸? 만나다. 아 보다. 그래서 만나다. 보다. 두아 아디다. 만나보다. 먹다. 먹어보다. 요리하다. 해보다. 해보세요. 알겠죠? 먹어보세요. 만나보세요. 그래서 보세요로 한번 해봅시다. 자 보세요로 한번 해봅시다. 자, 안와라 1번부터 4번까지 안와라. 그 다음에 디안이 5번부터 8번까지 디안. 다음 아름이가 다 해보세요. 그렇죠. 들어보세요. 놀다. 놀아보세요. 놀아보세요. 그렇지만 잘했어요. 다음. 노래하라. 베냐니. 놀아보세요. 노래하라. 믿다. per자야. 믿어보세요. 믿다. 문항이 울. 으로? 부르세요. 그렇죠. 우로. 그렇죠. 도와 보세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다음 아름이. 그렇죠. 잘했어요. 잘했어요. 아주 좋아요. 오다, 입다, 드시다, 가라, 만들다, 심따. 짜나가 여기 한번 아르티카 해줘 보세요. 오다, datang, 입다, memakai, untuk baju, 드시다, makan, 가라, pergi, 만들다, membuat, 심따, memakai, atau menggunakan, untuk sepatu atau sandak. 그렇죠. 자, 1번 짜나가 해보세요. 정말 맛있겠네요. 네요. pasti sangat enak. 한번 드셔보세요. 조발라, makan. 그렇죠. 조발라, makan. 한번 드셔보세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네요. 같이 잘 써요. 잘했고. 다음 2번. 플로스. 옷이 참 예쁘네요. 네요. 와, bajunya cantik. 한번 입고 보세요. 조발라, pakai. 그렇죠. 잘했고. 다음 3번. 리아. 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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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봅시다. 자, 한번 해봅시다. 자, 그림을 보고 한번 맞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1번 한번 해보세요. 드라마가 없네요. 네, 만화 드라마는 아주 재미있네요. 네요. 그렇죠. 아주 재미있네요. 2번. 아르미. 아니요. 적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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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지 않네요. 다음 3번. 디안. 지금 더우세요. sekarang panas요. 네요. 네요. 더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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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요. 더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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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람빠오. 그렇죠. 어제 더웠어요. 네. 정말 더워네요. 하면 돼요. 그 다음에 4번. 짠아. 더워네요. 이 음식이 어때요? 람빠오. 마카난이니, 베리마나. 정말 맛있네요. 아. 확실히 상앗애나. 그렇죠. 상앗애나. 정말 맛있네요. 자 다음 해 봅시다. 좀 더 플러스 언니가 한번 해 보세요. 네. 어제 아주 바빠 깼어요. 그 말은 상하치북. 그렇죠. 자 1번 플러스 언니. 네일 볼 영화가 슬프겠어요. 필름 연기 동돈돼서 상하치북. 그렇죠. 바스티 아깐 시디. 그렇죠. 슬프겠어요. 다음 2번 3번. 자 니아. 다음 3번. 다음 3번. 다음 3번. 다음 3번. 다음 3번. 다음 5번. 네 선생님. 내일 날씨가. 다음 4번. 음. 후리. 하리다 선생님. 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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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built 마. 보라아완. 험inh. 아. 날씨가 흐릴까요. 보라아완. 몬둥. 내일 날씨가 흐리겠어요. travel source number 4 그렇죠. 그렇죠. 내렸겠어요. 그렇죠. 어제 비가 많이 내렸겠어요. 알겠죠? 다음 6번, 7번, 안와라. 다음 6번, 안와라. 다음 6번, 안와라. 다음 6번, 안와라. 그렇죠. 다음 6번, 안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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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벌써 수다. 잘했어요. 다음 1번, 디아. 아버지께서는 이따가 오시겠네요. 아야 난띠 바시아가 나당. 그렇죠. 바시아가 나당. 바시아가 나당. 아야 난띠 바시아가 나당. 아야 난띠 바시아가 나당. 아야 난띠 바시아가 나당. 얘도 좋아요. 오케이. 좋아요. 다음 아름이. 매일 날씨가 좋겠네요. 네, 수학자 자녀가 나당. 그렇죠. 다음 자랑. 네, 수학자 자료가 나당. 다음 러시아님. 친구가 영화 볼 거예요? 아주 재미있겠네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여러분과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즐거운 것 같아요 그렇군요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것 같아요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것 같아요 그렇군요 리아씨도 기분이 좋겠죠 네 그렇죠 뜨리언니처럼 뜨리언니 이번에 장학금 받았잖아요 응 몰라요 그라마 선생님 뜨리언니 네 몰라요 몰라요 수다 답답까지 배아씨 수확하게 소문 들었죠 이야기 들었죠 네 그래서 니아씨도 다음에 장학금을 타면 기분이 좋을 거에요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열심히 해서 장학금 꼭 타세요 자 1번 한번 해봅시다 사미언니 네 영어가 어때요 정말 슬픈네요 알겠죠 네 영어가 어때요 정말 슬프네요 알겠죠 네 영어가 아주 슬픈네요 가 되려면 영화가 어때요 어땠어요 그렇죠 영화가 어땠어요 아주 슬프겠네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영화가 어땠어요 이거 영화가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영화가 어떨 것 같아요 영화가 어떨 것 같아요 아주 슬프겠네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아직 안 배웠어요 영화가 어떨 것 같아요 스파르티냐 필림냐 기마나 스파르티냐 필림냐 기마나 아주 슬프겠네요 스파르티냐 상하 스디 영화가 어떨 것 같아요 그래서 것 같아요 나중에 배울 거에요 다음 2번 자 안와르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한번 한번 보세요 choba 다음 3번 대한 네, 영화관에 사람이 많아요. Apakah besok orang di teater, di bioskop akan banyak? 네, 아주 많겠는데요. 예, akan ada banyak orang. 네, sebenarnya. 사실은 A도 돼요. 아주가 비싸요. 자아반야 배, 정답은 배인데, 아주가 비싸요. 네, 아주 사람이 많아요. 내일 영화관에 사람이 많을까요? 수다 바스티. 사실 약긴. 약긴. 네, 아주 사람이 많아요. 르비 바스티. 다른 바다, 네, 아주 많겠네요. 알겠죠? 네, 아주 사람이 많아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비싸. 칼라오 수다 바스티. 다음 4번 짜나. 피자를 만들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저는 피자를 만들었어요. 저번에 먹어요. 정말 맛있겠네요. 정말 맛있겠네요. 정말 맛있겠네요. 정말 맛있겠네요. 그렇죠. 잘 알아두세요. 정말 맛있겠네요. 나중에 한국에 오면 한국에서 한국 음식 많이 먹을 거잖아요. 그러면 친구가 이 음식 먹어보세요. 그러면 스블루 맛깡. 정말 맛있겠네요. 이렇게 인사하고 먹는 거예요. 알겠죠? 와, 정말 맛있겠네요. 하고 앙 먹으면 돼요. 알겠죠? 짠아?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플러스 언니 5번. 구름이 많네요. 와, 아완이 많네요. 상하, 바로 아완. 와, 상하, 브라완. 와, 상하 브라완. 예, 비가 많이 오겠어요. 예, Sepertinya akan turun hujan deras. 그렇죠. 와, 구름이 많네요. 비가 많이 오겠어요. 그렇죠. 다음 봅시다. 자,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굉장히 빨리 왔는데 질문 있는 사람? 없어요?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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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한 번을 쓰냐면, 스칼리가 아니고, 이것도 좁아요. 오늘 또 뭔볼 할루 스칼리만이야? 익스프레시냐? 네. 이 한 번은 인도네시아의 동하고 비슷해요, 동. 동. 알겠죠? 아,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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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한번 드셔보세요. 괜찮아요. 언제든지 쓸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그래요. 다음 또 질문.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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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222는IP part lasci希望 편집에 대해. 선생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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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맛있겠네요. 물론 맛이 없을지라도 제가 보다 다.. 수불로 마칸 비하산야 와.. 정말 맛있겠네요. 이렇게 인사할 수 있어요. 아.. 알겠죠? 근데, 만약 몇 가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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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또 질문 없으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2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어렵지 않죠. 그죠? 영화는 8과는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납시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 조심하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